재즈홀릭 자동차 소리도 지나가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이런 자연의 소리와 같이 우리 음악도 좀 성길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다른 낭만이 있는 좀 억섬의 미학이라고 생각해요 버트킹을 하면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일하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위안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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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